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가 티르키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주한티르키에 대사관이 요청한 담요, 겨울운동복, 일상용품이 포함된 긴급구호물품 24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항공편으로 티르키의 아다나공항으로 이동해 티르키의 적신월사를 통해 현지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적십자는 티르키의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10만 스위스프랑 한화 약 1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여진과 한파로 지진피해가 확산되면서 증가하는 인도적 수요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